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귀엽다. 출발. 갑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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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음식은 뭐가 있나요? 비밀이 업로드 안 한 영상 또 많아? 엄청 많지. 엄청 많은 건 뭐야? 네? 서울에서 왔어요. 어디 갔나 봐? 팔공산. 맞아. 땀띠. 용지보소 같애. 용지보소? 진짜 정글쌤. 머리 있어. 공지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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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 좀 캐셨어요? 삶 좀 캐셨어요? 공지보소. 지금 저희는 도토리를 찾고 있어요. 도토리를 찾고 있어요. 어딨니? 도토리 주시면 안 돼. 진짜? 응. 찍고 반납하세요. 가을 갬성샷 좀 찍으려고 했더니 쉽지 않다. 다음은 벌써. 1초에 망설임도 없이. 우회로로 가는 그녀. 우회로로 가는 그녀. 이거 떨어졌어요. 장수분창으로 얘기해야 되는데. 우와 좋다. 되게 좋다. 정상인 줄 알았어. 정상 아닌 줄 알았어. 야. 정상 막 없잖아. 아. 그냥 우련된 줄 알았지. 조끼까지 가야 돼. 아. 그래? 뭐라지? 까보자고. 야. 난 경상에 좀 해 봐. 거의 다 왔습니다. 두 개나 있네? 맞아. 아까 사진에도 두 개 있긴 하던데. 홍보 영상 같은데? 팔공산으로 오세요. 대구 아니고. 잠수에요. 대구 아니고. 이제 나머지는 좀 축축해. 그치? 축축. 알아듬어요. 너무 배로. − 머무 마소서. 너무 바쁜 폰. 끝났어요. ükran. fin. 캬. 공을 여섯. 부가. 연예. 분명히 올라올 때 비올 것처럼 흐렸는데.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. 하늘이. 너무 예쁩니다. 왜? 근데 되게 갑오르다 조심해 다시 이리로 가야돼요 그치 그치 차 가지고 오면 원점 해기 하니까 저희는 원점 해기 하지 않고 다른 코스로 하산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뭔가 길 같지 않아서 길 같지 않는 데로 가는 거보다 길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내려 보자 구라 구라 구라치네 다 왔어 다 왔어 상급? 최상급 상급지 네 섭외 섭외 기사님 오 네 네 예쁘다 너네가 노을빛을 받았어요 끝 오신 것 같아 기사님 네 군대 문의 없어 진짜요? 응 근데 네 군대 오늘 토요일 날에 한국 데일은 싹 쉬고 한국 데만 그냥 여기 시골이지 네 저희는 시골 사요 저희도 고향 시골이거든요 여기 상태 상급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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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상급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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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명아 광명 광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온님 예 난 안 뛰었는데 왜 난 뛴거 같지? 계속 뛰는 사람들을 봐서? 그런가 봐 불 붙였어? 널 기다리고 있었어 알겠어 알겠어 어차피 불방향이 일정하진 않아서 지금 저쪽으로 몰아놔 가지고 노고단에서 숨 한 번 돌리고 노고단에서 쭉쭉 격돌이형 가서 밥먹어 너무 오람한데 이거 하니까 너무 신기하다 다른 애들 보다 이렇게 막 정탁해 느낌이야 이 양은 그... 백간산 티어침 좀 재미있게 근데... 내가 머리가 너무 맞다 좋다 네, 좋게.